그 지금 msi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요? 위에서 아래로 이쁘게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좀 msi 인터뷰 같죠 거꾸로 들었잖아 이렇게 이제 이런 국제전에서 오피셜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 월즈 이후로 두 번째인데 아직도 진짜 너무 긴장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수분만 잘 줄이자 줄이자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어쨌든 이런 큰 규모의 국제전에 현장에서 이렇게 가까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회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베트남을 왔었는데 그때 하노이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랑 둘이 왔었는데 그때 둘이서 막 너무 좋다 너무 또 오자 또 오자 막 그러면서 베트남에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막 음식도 너무 잘 맞고 또 음식이 워낙 싸니까 진짜 이것저것 다 체험하기도 좋고 막 마사지 같은 것도 너무 좋고 베트남 다시 오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때 하노이로 갔는데 사실 여행은 하노이로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노이는 워낙 도시니까 좀 여행을 할 거면 막 호치민 단항 이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제 기회 좋게 이번에 첫 번째 경기장이 호치민이어서 호치민도 한번 둘러볼 수 있었고 하노이는 이제 와봤던 터라 막 갔던 맛집들도 다 생각나고 이래갖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좋아요 아 제가 우선 쌀국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도 좋아하고 뭐 현지에서 먹는 쌀국수도 좋아하고 이런데 그래서 특히 하노이 오고 거의 맨날 우선 맨날 먹었어요 쌀국수를 조식에서 쌀국수가 되니까 조식에서 그냥 전 또 이제 국물 없이 못 살아갖고 이제 조식에서도 맨날 쌀국수 하나 면을 안 먹더라도 꼭 쌀국수 하나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쌀라고 있거든요 베트남에 쌀라고 있는데 이게 디저트 같은 건데 막 약간 뭐라 그러지 엄청 고소하고 연유 맛 나면서 견과류만 나면서 안에 막 젤리 같은 게 한천? 젤리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거랑 같이 먹는 건데 그게 진짜 맛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안 팔거든요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래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나서 다시 오면 이걸 꼭 먹어야겠다 했는데 다시 온 김에 진짜 그 식당 갈 때마다 시키고 또 이제 모닝글로리라고 그 공심채? 한국 이름 잘 키고 모르는데 그냥 나물인데 나물 볶은 것도 맛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제가 사실 베트남 커피가 유명한 게 스오다? 그 약간 연유 커피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달콤한 커피를 거의 안 마시고 저는 진짜 아아 밖에 안 마시는 약간 외길 인생 약간 얼죽아 막 이런 느낌이어서 아 막 근데 그 콩카페가 워낙 유명하니까 콩카페 가서 한번 코코넛 슬러쉬 같은 커피 한번 먹었는데 맛은 되게 좋아요 막 진짜 아무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 약간 코코넛 고소한 맛도 나고 더위산향 맛 나고 이런 느낌인데 평소에 즐겨먹는 커피 있는 그런 쪽이 아니고 사실 베트남이 커피가 유명한데 카페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버블티 아니면 프루티를 파는 곳이여갖고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도핑을 해야 되는데 커피로 커피 사 먹기가 쉽지 않아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기 너무 힘들어서 그건 약간 힘들지만 베트남의 커피가 유명한 만큼 원두 몇 개 사서 집에 돌아가려고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우선은 제가 인터뷰할 때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제가 아직 인터뷰 스킬 같은 걸 잘 트레이닝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일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막 맨날 러시를 하고 말도 빨리 하고 막 혀가 꼬이고 막 떠듬거리고 이래서 하고 나서 맨날 되게 시무룩한 상태인데 기억에 남는 건 이상하게 더샤이 선수랑 저랑 서로 아무 이유 없이 자꾸 막 빵 터지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막 승리 축하드려요 하면 이런 백스테이지뿐만 아니라 이런 프레스 인터뷰 할 때도 둘이 막 빵 터져서 가끔 막 웃음을 꼭 참읍시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제 백스테이지 인터뷰 하게 됐는데 서로 한 두 마디 인사 나눈 후부터 무너져 버려갖고 대기하는 내내 둘 다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웃지 맙시다 이러면서 하는데 슛 들어가기 전에 한 세 번 정도 막 주저앉았어요 너무 웃겨갖고 이유는 없는데 그냥 막 웃으면서 그랬다가 결국 정신 잘 잡고 인터뷰 잘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한 번가 사고가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솔직히 이 국제전 치룰 때 제일 바쁠 때가 플레인하고 그룹 스테이지거든요 이게 단판제고 백스테이지 인터뷰까지 병행하려면 한 판 끝나고 바로 백스테이지 뛰어가서 인터뷰하고 통역 요청했으면 이제 또 국제 그 약간 해외 방송 통역도 하고 이런 일정이어서 하루에 막 인터뷰 많게는 여섯 개 하고 그 이상 한 여덟 개 정도 하고 이제 경기가 또 이제 모든 팀들의 마지막 경기가 끝날 때는 이제 프레스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또 영상 제작물도 있고 촬영 인터뷰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인터뷰도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사실 일정이 제일 빡빡한 거는 그룹 스테이지 까지여갖고 지금 다들 이제 많이 로드쇼니까 아무래도 정말 막 이제 슬슬 체력이 방전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4강부터는 하루에 다전제 하는 것도 있고 다전제니까 하루에 한 판씩 밖에 안 하고 인터뷰도 한 번이고 인터뷰 요청도 이제 경기 다 끝나 한 판 다 끝났을 때 몰아 들어오니까 아마 일정적으로 빡빡한 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인터뷰 질문은 사실 저도 작가님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냥 아무래도 어 롤을 너무 막 너무 많이 한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막 보통 막 롤이 좋아요 취미에요 라고 아니라 옛날에는 진짜 심각할 정도로 너 막 뭐 해 먹고 살래 싶을 정도로 롤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약간 약간 관심도가 엄청 엄청 높아지면서 계속 궁금증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경기를 보면서 또 이제 같이 통역 한 명 더 온 친구는 이제 LCK 옵저버인데 그분도 게임을 정말 정말 잘하고 아마 마스터인데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둘이서 이제 대기실에서 보통 보고 있으니까 통역 대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사실 사소한 거 궁금한 거 되게 많거든요 막 AP 딜이 높은 챔프가 잘 컸으면 어떨 때 주포가고 어떨 때 마법사의 최후를 가냐 그러면 그 이제 그 친구 통역 친구는 되게 게임적 지식이 정말 세세하게 높으니까 뭐 안 죽고 오래 때리는 챔프면 뭐 악설 체육하고 폭딜이 너무 센 막 르블랑 같은 거 감당하려면 뭐 주포를 가라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알려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경기를 보면서 지식이 느는 것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갖고 그런 쪽에서 이제 질문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